극락을 여기다 놓지 않은 거죠. 칠도윤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여러분 익히 아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혼은 지옥의 법괴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는. 여러분 지금 사실 지옥에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 계신 거예요. 지금 고통이 끝이 없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지옥에 계신 거예요. 마음, 영혼. 육신은 지금 여기 인간계에 있는데 영혼은 지옥에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옥이란 공명할 수 있다니까요. 지옥에 분점을 하나 내야고 지금 혼자 고통을 당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귀. 지금 막 욕망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계실 때는 갈증이 난 상태로 난 그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죽겠다 죽겠다 하는 이 가래에 빠져 계신 상태는 아귀의 모습이죠. 딱 아귀의 모습이죠. 축생의 모습.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하고 계시면 딱 축생의 모습이죠. 그렇죠. 집에 축생들이 막 있죠. 먹고 자고. 그러니까 인간은 좀 고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또 봄이 있죠. 영혼 상태가. 우리도 가끔 축생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고양이가 부러울 때 있잖아요. 개가 부러울 때. 개팔자가 상팔자다. 난 시험. 그런 거 제가 예전에 시험 보러 간 날 마주친 개나 고양이를 보면 부럽습니다. 난 지금 시험 보러 갔습니다. 애들이 시험 안 봐도 돼서 좋겠다. 취직 안 해도 돼서 좋겠다.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그런데 무제한 상태죠. 무제한 상태에서 본능대로만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럽지는 않죠.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수라. 분노에 차 있어요. 내가 분노에 차 있으면 나는 지금 수라의 법계에 사실은 공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에다가 그 지점을 하나 열어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인간계.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은요. 여기서 이 천국과 극락을 구분하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이 기독교의 천국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극락에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의 천국은 극락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천국과 기독교의 천국을 헷갈리시면 답이 없어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불교의 천국은요. 고등 침팬지 중에 공덕을 쌓은 사람들한테 유량, 한계가 있는 공덕에 대한 과보를 누리라고 열린 곳입니다. 휴가 다녀오는 곳이에요. 고등 침팬지가 가끔 기특한 짓을 해요. 남도 살리고 큰 사업도 벌려서 중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늘이 쏘는 거예요. 너 천국 가서 한 100년간 쉬어. 그냥 100년간 피서하다가 포인트 다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개념의 천국이에요. 불교의 천국은 영원히 머물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천국은 거기 한계 있는 공덕에 과보를 누리는 곳이에요. 즉, 특징이 뭐냐. 이 육도는 견성을 정확히 못하는 존재들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견성만 해도 유뇌를 벗어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진짜로 완전히 벗어나냐 그게 아니라 이 육도 유뇌의 특징이 견성을 못한 고등 침팬지들이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인간계로 오고 나쁜 일 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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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기본적. 저는 건강하게. les 물어.." Splash. 裔서가 다. Peki düny턴이ionen.